흠... 야! 꼬마리! 일어나! 아, 왜? 아, 왜? 야! 지금 오라머리한테 아, 왜? 아, 왜 불렀냐구! 어허! 꼬마리 차려. 지금 이 몸에 숫자가 안보여? 흠... 살라... 뭐해? 네. 얼음 많이 넣었어. 음,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음, 구독자 9만명이 됐어. 그래, 그래, 닭다리 먹어서 데리고. 음, 그래, 엄마가 다리살 빨래줄게.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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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나도 다리 하나 주세요. 음, 우리 딸은 구독자 0명이니까 닭다리는 안된다. 뻑뻑살 먹어. 어우, 아픈 나만 이미hertz. 그러면... 음! 그렇게 울지말고 마리도 구독자 수 올려와! 우리 잉이시 집안은! 무조건 유튜브만 해야 돼, 유튜버! 아파도 백만. 엄마도 이십만! 니 아는 영명! 니 아니다. $9,000명 computationalason 1만명 엉, 여기 맞아. 고마리는 영명인게! 이 강우수치다 이 말이오! 마리아 어쩔 수 없다 닭목이나 먹어 내 온맛까지 밥상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요 입맛 떨어지니까 빨리 그냥 방으로 올라가 빨리 올라갈 거야 빨리 올라갈 거야 다음엔 닭통집이라도 챙겨줄게 역시 리아야 너가 이제 다음 백만 구독자가 될 수 있다 빨리 먹어라 아빠 보셨죠? 0명 쳐내는 거 이게 바로 9만명의 지혜예요 나도 구독자 수가 올랐나 좀 1명 올랐다 다시 0명이 됐다 다시 올랐다 아니야 또 6명이 됐어 진짜 뭐야 마리아 유튜브가 막 잘 안 돼 구독자 수가 올라갔다가 막 갑자기 내려간다거나 막 그래? 아니거든 아니 그만 유튜브 개미 아니면 구독자 수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간다거나 그래? 이씨 됐거든 오빠가 인구의 빨로 9만명도 이거잖아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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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자 근데 너희 뭐하고 있냐 어 잘했다 12만 구독자 진흑대 25만 구독자 댕댕이 어? 그러고 보니 오빠랑 오빠 친구들은 이미 대형 유튜브잖아 진짜 비결이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들의 구독자 비결을 알고 싶다고? 뱀 제발 조회가 안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비만 지는 땡님 뭐 너가 리아의 동생이니까 시민 알려주도록 할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알려주고 말고 하지 맙 맷 입으로 알려주겠 좀 그렇단 말이지 BYT 흐으으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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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겨 만주시면 모두 날게요 으아... 그래 사람 기어! 네? 아이... 말이 안 통하네 어 내 발밑을 ximor 9 구독자를 위한 사람이야 알았어요 괜찮지? 한번 더 다리 사이로 빨리 기어! 그것도 다리 사이로 그걸 사용해 야... 너 고양이잖아 고양이처럼 무릎소리도 내고 그래봐 마리아 나는 물 좀 가져다줘 알겠습니다 누가 이러나 왜? 자식이 기어서가 그럼 덜 쏘라 다리를 나야누이야 으하하 흤하 흐ары 시키신대로 한나산 조상을 찍고 왔습니다 약속한로 그타꺼핀들은 minutcases 알려주시지요 이제 알려줘볼까 택배 비밀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 아이고 왜야 나 배가 없을 줄 알았다 아이고 왜야 그러게 누가 구독자 연명이래 오빠들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 구독자 10만명 그꾸짓구 구독지가 올거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 구독자 수 없나봐 니가 구독자 10만명이 되면 내가 개지만 띠앞에서 맨날 띠앵 그려줄게 띠앵 그니까 영달이 학교조자야 가 나 못해 그 말 명심해 시 니가 복사구 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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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배고픈데 또 구독자 연명짜리 고마리 한번 시켜볼게 야 고마리 오빠 오빠 어? 왜 뭐야 왜 이렇게 신났어 쎄압 내 귀여운 애교 영상 하나 올렸더니 구독자가 벌써 1만명이야 하하하하하 요호 1만명? 오? 설마 나 1만명이 좀 아프겠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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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어나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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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 구독자 2만명 됐어요 하하하하 무슨? 수? 오빠 오빠 어딨지? 오빠 오빠 하하하하 나 구독자 3만명 뭐? 오빠 오빠 나 6만명이야 구독자 6만명이라고 하하하하 어? 어? 고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Fat 어 나라 아 유하 유튜브 rocking 안녕 100,000명 dein어 마리가 이 양궁 이 모양을 머리에 부어버릴게요 하하하하 야 근데 고말이 유튜브 오싹한지 두 달만에 9만명이야 진짜 대단한데 으허허허헭 야, 딩댕아. 너 그런 소리 할 땐 아냐. 10만명 되면 고마리 놔야 된다며. 고마리 지금쯤이면 오빠하고 찾아올 텐데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래, 잠깐 올랐다가 이제 멈췄나보군. 그러겠지. 확 떴다가 이젠 안 오를 거야. 고마리 놀리러 가야겠다. 나도. 말이야, 유튜브 안 돼가? 오빠가 알려줘? 엔아, 우리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좀 알려줄까? 간단한 형님만 보여주면 내가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 득대야, 저 저걸 봐. 오빠들? 구독자 9만딸이가 뭘 알려줘? 나 이제 10만명이야. 모둬들 약속은 지켜야지. 일단 다들 다리 사이중 기여볼까? 오빠는 더 빨리, 더 빨리. 아! 알았어! 근데 오빠는 쥐소리나 내라고! 댕댕이 오빠 더 힘차게 놔야 돼! 동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보다 나이 더 많은 오빠들한테 이러는군 맘 하면 뭐해! 내가 구독자수가 더 많은데! 야! 긴리야! 어떻게 할 거야! 나 이대로 두고 볼 거야! 댕댕아! 너도 한마디 해줘! 고마리님! 한 번만 해주세요! 댕댕이 이 녀석도! 구독자씨 눈이 멀었구나! 한 번만! 댕댕아! 우리 치킨 먹으러 갈까? 치킨! 이리와! 안녕! 우리 딸! 어떻게 벌써 구독자 10만명을 찍었어? 피자! 다 먹어! 다 먹어! 오케이! 아빠 먹여줘요! 응! 그래! 응! 응! 오빠 다 먹어! 야! 김니야! 김니야! 누가 앉아있으래! 너 서있어! 너 서있으라고! 먹는 거 구경해! 거기서! 먹고 싶어? 아빠! 아빠! 저는 피자 한 번만 주세요! 구독자 수가 낫다고! 11초에 밥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넌 임시 가문의 수치란다! 안돼! 응! 어쩜 우리 마리는 먹는 것도 이렇게 예쁜까? 하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먹상 엄마이 엄마이! 어! 점점 몸이 말라빛으로 들어가요! 제발 안으세요! 이 고마리! 너 죽어봐! 내가 백만명 찍어서! 너! 밟아줄거야! 너! 끌어내릴 거라고! 어! 오빠는 나처럼 안 귀여워서 절대 못함! 그래도 한 조각은 괜찮죠? 리아야! 안 된단다! 저리 가! 미안하지만 올리고 오렴! 너넨 악플 받아라! 댓글에 터질 거니까 지금! 더 불쌍하게 해야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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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빠 뭐하냐? 내가 유튜브 구독자수 올리는 법 좀 알려줄까? 하하하하 야옹냐옹 야옹! 어? 어! 어이! 구마리! 골드버튼은 어때? 이거 아프니 이겨봐! 태양밥뼈! 너 뭐야? 음 여기 걸려있던 내 골드보트 어디 갔지? 한규석님, 고은채님, 장아름님, 심영수님, 우후님, 남대형님, 김소호선, 강남의 일지, 침배님, 엘라님, 서호종이님, 노재미씨님, 하이티비님, 매태오님, 강아부도나님, 성계수님, 허경영님, 사부로 동생님, 성우, 이지우님!